나 어떡해 나약한 날 여닐 수 없어 했던 눈물을 감진 채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 나 잘 어울린다고 부끄럽지만 나의 상을 수준으로 확실하게 파이팅! 아 이거 잘해두고 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 나 신디 샘을 처음 봐요 쟨 이걸 왜 아니? 전 나쁘지 않아요 난 뭐 신인인데 신디 옆에 있으면 저까지 끄벌라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야 정신 차려 너랑 나랑 까딱하면 쟤한테 잡아먹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액션 해주지 마 웃겨도 참고 넌 내가 말할 때만 빵 터지란 말이야 네 언니 언니도 저 리액션 해주실 거죠? 그래 우리끼리 뭉치면 신디 쟤 다 편집시켜버릴 수 있다니까? 내 언니 그리고 너무 언니 언니 하지 말고 괜히 내가 나이 든 것 같아 내 언니 내 언니 언니 근데 저는 신인이라 인지도가 떨어져서 저랑 커플 돼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여기 진짜 연애하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시청자 여러분 블랙핑크 지수 주우주입니다 지수씨 오늘은 어떤 분들이 준비 중이시죠? 일단 깜짝 놀랄만한 슈퍼스타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슈퍼스타요? 누군지는 비밀인가요? 50분 동안만 비밀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마지막 무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계신 관객분들 표정 보니까 이미 누군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시시 궁금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무대는 누가 준비 중이시죠? 네 이름부터 상큼한 앨리스의 파우파우 네 앨리스의 동화 같은 무대 잘 봤습니다 아 지수씨 근데 혹시 비정규직 아이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정규직 아이돌이요? 아 그 데뷔 전부터 독특한 뮤직비디오로 화제가 됐던 그룹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비정규직 아이돌이 오늘 데뷔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데뷔 무대 저도 데뷔 무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오늘 특별한 최고의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보시죠 차 지냈어? 네 힘들지? 연예계가 다 힘든 거야 같이 이겨내자 힘들 때 연락하고 그래 일도 바쁘니까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힘든 일인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기요 뭐 하는 거야 애들 무서워하게 아 이 사람이 진짜 뭐야 미쳤어 진짜 야 큰일 날라고 이 가족 행사는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행사라고 그럼 저희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 지금 좀 떴다고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지? 하하하하 아니지? 하하하하 재윤이야 넌 오고 싶지? 하하하하 달이 질 때 기강해서 보자 오늘 밤 같이 도망가는 거야 오다 슈아 이 Cleared 다 gas 이 ый 대 감사합니다.